저와 함께 전국을 읽고 전망할 두 분 모셨습니다. 강경석 동알보 기자, 유승찬 대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민주당 컨설팅을 할 건데요. 다룰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전국을 전망하기에 앞서 대통령 수행평가는 먼저 짚고 가야겠죠? 제가 좀 당황했네요. 갑자기 건너뛰고 제발은 스몰초크를 하지 말자라는 뜻이었어요. 네, 일단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서 올해 첫 조사로 보면 됩니다. 2일부터 5일까지, 그러니까 화수목금 4일 동안 조사한 결과가 물론 박스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소폭의 변화들이 있었죠. 부정평가가 1.2%포인트 올라서 60.8, 긍정평가는 1.5%포인트 떨어져서 35.7. 그러니까 합치면 한 3%포인트 격차가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사실 예상됐던 결과죠. 소위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사 조치가 확정이 되면서 대통령실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권에서도 기정사실화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돼서 아무래도 국정수행평가가 좀 부정적인 평가가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읽히고 실제로 2030 세대에서 이 긍정 여론이 대폭 하락한 수치가 나타났어요. 그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2030은 공정에 민감한데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은 공정 이주에서는 거의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인가요?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사실 소폭이고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론의 관심을 받은 상황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죠. 이것이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지금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정운영평가나 이걸 개선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건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뭔가 자율성을 못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지금 반영이 됐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총선이라는 건 사실 여당은 대통령 야당은 야당 대표 그 두 축으로 선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날고 기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와도 대통령의 어떤 상황 변화가 없으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2030이 지금 1.5%, 2% 이 정도가 아니라 5.5%포인트씩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차범위를 벗어났어요. 확실히 하락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럼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같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같은 기관에 조사한 건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소폭 올랐고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소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양당 간의 격차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각각 포인트 포인트로 봤을 때는 뭐 이게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 양당 지지율이 지금 보시면 거의 한 8%포인트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 소위 저희가 오차범위를 6%포인트까지로 잡는데 그러니까 6%포인트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6%포인트 안에 있으면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론조사의 어떤 이 기계적인 특성상. 근데 이거는 지금 신뢰 수준 그러니까 표본 후 차이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은 민주당이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의미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한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약간의 이제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결집한 것도 좀 있고요. 여기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데이터를 좀 보셔야 돼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올랐잖아요.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오고 더군다나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을 이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 환자가 올 때 정말 잔인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저는 사실은 굳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조기 등판시키려면 윤재혁 원내대표 체제에서 특검법 거부권을 처리하고 1월 중순쯤에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봤어요. 전략적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럼 서둘러서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서둘러서 했느냐. 가능한 추측은 첫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표가 총선 승리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게 오히려 우선되는 목표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참 가시밭길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애초에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하기로 했던 시점에는 특검법 일부 수용 내지는 특검법 총선 뒤 실시 이 정도의 안목적 합의가 여권 내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위원장이 취임하기 직전 한 이틀 정도의 발언 추이를 봤을 때 네. 발언 추이가 좀 달라졌죠. 분명히 이거는 모든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총선 후에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상을 하겠다는 메시지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메시지들이 다 사라졌고 그 하루 다음 날 다시 또 뒤집어졌어요. 뭔가 약간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소위 스텝이 좀 꼬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특검이라는 이슈가 한동훈 위원장을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검 수용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걸 수용했으면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는 확 넓어지면서 공정 이슈에서 주도권을 갖고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 아 모르겠어요. 저는 타이밍이 지금 실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번 주 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 그것도 이미 늦었어요. 건의하면 수용하겠다. 그런데 좀 늦었어요. 늦었죠. 그 대표님 말씀대로 완전히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게 사실 지난주, 지난주쯤에 나왔어야 되는 조치인데 특검법 통과되기 전에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실 관찰관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으면 그거는 좀 효과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제2부속실 얘기는 사후약방문 국민의힘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제2부속실도.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더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활동의 발판. 그런 여론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제2부속실로 특검법 이슈 김건희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특검법 이슈를 덮기는 어려워졌다. 덮기는 어려워졌다, 지금은. 스텝이 좀 많이 꼬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도 짚고 넘어갈 건데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다가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사건이 지난주 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일주일간은 뭔가 정치권도 잠깐은 일시정지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소강상태였다고 봐도 될까요? 네, 뭐 지난주 딱 저희가 10시 한 27분, 8분경에 이제 딱 피습 사건이 나와서 저희가 속보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그 일주일이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포즈기, 그러니까 뭐 휴지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죠. 뭐 이낙연 신당 창당,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 창당도 사실 주목을 조금 덜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약간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피습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조심하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뭐 이렇게 오래 가진 않았고요. 뭐 한동훈 위원장도 광주 행보를 하셨고 민주당 내 탈당파들도 이제 약간의 딜레이 정도지 방향은 그대로 간다. 뭐 이것이 지금 분위기잖아요. 일단 제가 들은 바로는 내일 원칙과 상식이 탈당 선언을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맞습니다. 근데 뭐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네 명이 복잡해요. 의사결정이. 내일 하자는 분들이 있고 내일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심의를 해야 한다고. 오래 하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분이 계신데 뭐냐면 두 그룹이 사실 국민들이 거기까지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 그룹이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해서 누가 다음에 오는 방식이 좋을까. 원칙과 상식은 원칙과 상식이 주도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나중에 합류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거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원칙과 상식도 원칙과 상식이지만 필요하죠.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이 탈당한 의견들이 거기 말고는 없으니까 지금.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관심은 아마 저는 이준석 신장에 더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온도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 고관이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조차도 원칙과 상식 비명계 의원 4명과 이낙연 전 대표는 저는 사실 같은 그룹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주로 여권 취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곤 있는데 퍼셉션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낙연이 주도해서 생길 수 있는 네거티브한 포인트들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죠. 초기에 너무 지금 오버했잖아요. 과속하셨는데 그걸 지금 약간 속도를 늦춘다고 이 모양새를 갖춘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탈당을 하면 탈당의 명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 명분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있잖아요. 병원에 언제까지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문제가 커요. 가령 전임 당대표가 탈당한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애써 과소평가하거나 오히려 알턴이 빠졌다는 이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강성파들은 빨리 나가라 이런 거잖아요. 원칙과 상식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간단치 않은 거고 제가 여기서 선거 격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선거 격언을 오늘 몇 가지 얘기할 텐데 민주당에 관련해서 첫 번째 격언이네요. 당의 분열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선거 역사가 좀 증명을 하고 있고 2015년에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하기 직전에 문재인 대표 그때 공동대표 체제였는데 문재인 대표는 그냥 집 앞에 가서 뻗히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탈당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탈당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은 사실 최후 통첩을 대표가 직접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마추어예요. 그걸 왜 대표가 직접 합니까? 대표는 그냥 가만히 아니 본인의 워딩으로 나 사퇴 안 할 거야? 비대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약간 모욕감을 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이 당의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외국의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보통 미국은 재선까지는 그냥 공식처럼 하잖아요. 재선이 실패한 경우는 경선이 정말 전쟁처럼 치러졌을 때 재선이 실패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재선이 실패했는데 그때 도전자가 에드워드 케네디였어요. 그냥 경선이 본선보다 더 전쟁 같았어요. 사실 지난 민주당 경선도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후보 당시 후보에 사실 남평호 이낙연 대표 최측근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우리가 제보했다. 이 정도로 난타전을 벌였고요. 조지 부시 같은 경우도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는 뷰캐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공화당 내 아주 극우파 이념주의자입니다. 이게 당이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나면 선거를 이기기가 좀 힘들어요. 공교롭게 아무튼 지금 여당 야당 둘 다 전직 대표들이 지금 당을 각 차고 나가서 신당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저쪽도 당대표가 나갔기 때문에 이게 약간 해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마찬가지인데 당대표가 나가면 이건 그냥 일반 탈당은 아니고 그게 받아들여야 된다. 분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분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세력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잠재적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에서. 이 민주당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해보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 피습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병원에 계신 지가 거의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터칼 피습 당하고 대전은요? 했더니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를 많이 하던데 언론에서도 이게 타이밍을 좀 놓친 거 아닌가 메시지를 내기에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병원 가기 전에도 메시지를 왜 안 냈어요. 그래서 뭐 찐대 축구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사건은 사건이 벌어진 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사건에 대한 대응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정치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뭔가 굉장히 미흡한 대응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슈들이 막 떠올랐잖아요. 저는 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테러 피습 이것의 본질보다 병원 이송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대응 이건 굉장히 미흡하다.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병원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슨 진짜 무슨 장막 안에 딱 가둬놓고 사람들이 자꾸 추측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또 당정 문제도 사실 조금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극우 지지자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랬다면 아마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정치적 강세를 펼쳤을 텐데 이게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민주당에도 가입한 이력이 있었고 국민의힘에도 가입한 이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나는 언론도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이게 테러 자체가 문제인데 구체적인 문제를 너무 본질적으로 끄집어내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당적이 어디든 저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지금 당원들이 천 원만 내면 당원이 되고 천 원 안 내도 당원이잖아요. 사실은 당적이라는 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당원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럼 그 당원 리스크를 당이 다 떠안아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거 완벽한 부메랑입니다. 가령 민주당 당원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그건 민주당 책임이냐 이 문제는 서로가 알아요. 서로가 알면서 이 문제들을 자꾸 정략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의미도 없고 저는 뭐 이분이 국민의힘 당적이든 민주당 당적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테러 피스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본질을 자꾸 엉뚱한 대로 돌리고 있고 마치 이것이 정치적 이득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절대 정치적 이득이 없고요. 제가 정신 차이라고 하고 싶고 당적에 따라서 이 문제들의 의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메랑이 옵니다. 역풍이 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정치적으로 정치 혐오 증오 정치를 뿌리뿍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사실 그런 메시지를 더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다행히도 여야 양당이 이제 그런 의도를 조금 수용을 해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런 증오 정치에 대한 막말을 한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공천에 페널티를 주기로 한 건 좀 긍정적인 효과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당원들에게도 호소를 좀 해야 되고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이 과열된 정치 환경 이것이 뭐 갑자기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죠. 하지만 어디까지 선을 넣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좀 더 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민주당 전격해부 2024년 총선 D-92를 맞아서 유승찬 대표께서 지난주엔 여당인 국민의힘 컨설팅 해주셨는데 오늘은 민주당 컨설팅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 사범리스크와 리더십 위기를 뽑으셨어요.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재판 일정이 전부 다 일단 올스톱이 되고 이 내용이 시작인가요? 일단 뭐 이번 민주당 선거의 가장 큰 위험은 사범리스크하고 리더십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피해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더 높은데 야당 심판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요. 야당 심판론이라는 건 처음 봤어요. 야당 심판론이라는 게 총선에서는 참 없는 거죠. 총선은 정부를 평가하는 중간 평가하는 거잖아요. 전제하느냐 마느냐. 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게 야당이에요. 야당의 의미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 심판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범리스크는 사범리스크는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 안에도 좀 반영이 돼 있는데 리더십 문제가 지금은 핵심이라고 봐요. 리더십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보고 있으면 양당이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길지 알아요. 가령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하고 한동훈 발 혁신을 하면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해질 겁니다. 안 하잖아요. 민주당은 이대명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면 국민의힘의 모든 공격이 이재명 대표에 집중된 만큼 국힘이 허탈해져요. 이재명 대표가 2선 후퇴를 하면 안 하잖아요. 이 얘기는 선거 승리보다 윤석열 당을 만드는 게 이재명 당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 안 한 거라고 보세요? 아직 안 하든 안 하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공천 다 해놓고 2선 후퇴하면 효과는 떨어지는 겁니다. 공천 전에 그러면 2선 후퇴를 해야 된다.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공관이 만들었죠. 지금 공관이 구성 다 했잖아요. 그럼 공천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리고 요즘에 더 심해졌어요. 뭐냐면 저는 어제 충격인데 정봉주 전 국회 연수원장인가 교육연수원장하고 계신 분이 대놓고 자격공천을 했어요. 아 자격공천이나 자격 출마를 했다는 거죠. 출마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시그널이고 이게 이제 강성 지지층 뭐 개딸 팬덤에 기반한 그 이른바 비명계 죽이기를 선언한 거잖아요.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출마 자격을 출마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정봉주 의원. 그럼 4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이번엔 출마 자격이 있을 거니 이것도 지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비명이지만 원칙과 상식과는 좀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박용진 의원 같은 비명도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 이거는 더 타격이 큽니다. 소위 소장파도 쫓아내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대선을 같이 했던 경선 후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름 굉장히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지역구 관리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얘가 강북 의리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그런 분도 아니 어제 말이 쉬어라 이거예요. 쉬어라. 아니 이거는 좀 쉬어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부 총질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내부 총질이냐 비판이냐 당내 다양한 의견이냐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국민들은 판단할 거예요. 박용진 의원은 저 정도면 굉장히 건강한 당내 비판 세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당원을 모욕하는 이는 우리 편이 아니다. 굉장히 그냥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갈라치기를 제대로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그 강병원 의원 지역구의 김우영 그 강원도당 위원장이 이것도 사실 모랄 해저드입니다. 강원도당 위원장이 강원도 선거를 책임져야 될 분이에요. 이번에 그분이 어쨌든 자객 공천 자객 출마를 하기 위해서 강병원 지역구에 은평으로 지금 주문하시다고 하죠. 그리고 전해철 지역구에는 또 양문석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뭐 저쪽에 광주 가면 우리 송갑석 지역구에는 강의원 이현욱 지역에도 지금 이현욱 지역에도 진석범 특보 주문한다고 이 흐름이 이렇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이건 뭐 경선은 보장할 겁니다. 경선은 보장할 건데 현역 의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공개가 안 됐잖아요. 현역 본인들한테는 통보가 됐을 겁니다. 신인 또 가점을 주겠죠. 또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하위 10% 30% 감점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감점이고 그래서 만약에 경선을 했는데 그 현역 의원들이 떨어졌다. 그게 공정하다고 볼까요? 아니 그분들이 공정하다고 불공정하다고 보는 건 상관없이 국민들은 그럼 공정하다고 볼까요? 그거를. 그리고 이 현역 의원들이 그러면 공천에서 탈락했을 경우 이분들이 탈당해서 신당으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낙엽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그 아니라고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고 지금 민주당은 그래서 이 문제 지금 리더십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당의 리더십을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대중 정신 얘기하면서 통합을 얘기했는데 그게 미묘했어요. 이낙연 대표 면전에서 김대중 정신을 통합이라고 얘기한 거는 굉장히 미묘한 파장 정치적 의미가 있었겠죠. 하지만 통합을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습니다.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당의 통합을 얘기하면서 뭔가 포용적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딸 팬덤이 만약에 기승을 부려서 지역구 경선 판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때 민주당의 입지는 더 좁아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잖아요. 단순하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쳐놓은 텐트 아래로 모이는 야권 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는 추가 인사들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크게 보지 않아요. 좀 케이스가 다르죠? 네. 케이스가 다르고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 했던 말의 가치를 다 무력화시키는 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국민의힘 가기 위해서 이재명 공격한 거냐 이 프레임을 거기서 벗어나기 좀 어렵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아니 정말 그 이게 전체적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우리 뭐지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에도 일초의 고민도 없이 발의에 서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은 딱 보면 당을 이번에 네 번째 옮긴 거거든요. 열린우리당으로 시작했어요. 그냥 자유선진당 갔다가 민주당 갔다가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간 건데 뭐 아무리 현대 정치가 정치인의 이익에 따라서 다 움직인다고 해도 이게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 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저는 이제 신당에 참여했다면 훨씬 더 큰 동력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느 쪽 신당이든요. 뭐 어디든 저는 어느 쪽. 왜 국민의힘을 택한 걸까요. 아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들은 바와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일단 뭐 이재명 대표와 팬덤 정치에 신문이 난 건 하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아닌 거라고 보지만 정치적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이건 전적으로 시나리오인데 국민의힘이 일당을 하고 이상민이 육선을 하면 국회의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일당을 하고 이분이 육선을 해도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면. 저는 뭐 정치인이 국회의장 꿈꿀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 욕망이 작동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그 정도는 뭐 합리적으로 추측할 만한 사안이죠. 사실 이상민 의원이 저희 오늘 2부에서 같이 인터뷰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왜요? 오늘 대전회에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여쭙고 싶었는데 참 아쉽네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쭤봐야겠네요. 여쭤보시고 뭐 뚜렷한 대답은 안 하실 겁니다. 그건 몰라요. 저는 국회의장 하려고 국민의힘 왔습니다. 이러실 수도 있죠. 그러면 오히려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이낙연 대표가 11일에 신당 창당을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그 울산 방송에서 울산 지역 방송에서 말을 한 건데 민주당의 44%가 전과자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누가요? 이낙연 전 대표가. 아 그래요? 그거는 뭐 굉장히 나쁜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정성호 의원이 저희 중립기업에 나와주셨던 의원인데 그 희생을 대가로 꽃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이렇게 맞받았는데 이렇게 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탈당 시사하면서 강하게 나가고 원칙과 상식도 오늘 내일 탈당할까 그 이후에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알턴니들이 이렇게 알아서 나가가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명절을 얘기했잖아요. 당의 분열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어떤 자객 출마, 팬덤 정치 이걸로 그러니까 양당이 혁신을 안 하면 신당의 파이가 커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혁신을 안 하면 이준석 파이가 커지고요. 민주당이 혁신을 안 하면 지금 나가시는 분들의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뭐 큰 세력,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만큼 국민적 파장은 없지 않습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덜한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전 신당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시나리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두 이낙연 전 대표랑 원칙과 상식은 물 밑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지향도 다르고 서로 약간 이렇게 경계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힘을 합칠 거다. 힘을 합칠 거고 그러면 이준석 신당은 금태섭 신당이랑 힘을 합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서로 어쨌든 그런 시그널들이 좀 있었던 거고 이낙연과 원칙과 상식이 힘을 합치면 각자 정당을 만들어 가다가 2말 3초쯤에 빅텐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빅텐트 양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연합이고 하나는 합당인데 둘 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방식의 3강 체제로 이번 총선이 치러질 확률이 이제는 60%를 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3강 체제. 3강이 될지 4강이 될지 지켜봐야 4강은 너무 약할 것 같고 그러니까 둘이 3강의 주도 세력을 누가 잡는 문제를 그게 이제 또 결국 포인트가 될 텐데 포인트가 될 거고 이제 그 얘기 또 그건 3번 키워드잖아요. 3번 키워드인데 우리가 순서 따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그 얘기 먼저 할까요? 뭐 사실 민주당 얘기보다는 신당 얘기가 좀 더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면은 두 번째 키워드 민주당 키워드를 빠르게 짚고 신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과거대 미래 꼽아주셨어요.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고 이준석 신당이 미래라면 민주당은 현재를 잘 공락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은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이제 진보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적이지 않은 지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의 도전자 미래 이미지를 갖고 선거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진보정당으로서 근데 지금 민주당은 제가 FGI들을 해보면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거든요. 민주당 이미지는 이재명 플러스 586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취약성이죠. 이건 뭐냐면 이제 도전자가 아니라 기득권자 이미지를 더 많이 갖게 됐어요. 미래 이미지보다는 약간 과거 이미지를 더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위기라고 봐요. 더 이상 한동훈 위원장도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운동권 카르텔을 깨부셔야 한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만 안 봤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백약이 무효하다니까요. 제가 앞으로의 얘기. 근데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이 바깥에 나와 있어요. 이준석이 나오면서 미래를 얘기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제가 호칭을 상대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제 프레임을 보면 선거할 때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중요한데 TV 화면이 산분할 된다.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이 산분할 돼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미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청자들의 상상이 맡길 수밖에 없는데 직관적으로는 젊으니까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하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야당 심판론이 나올 정도로 중도 확장이라는 한 틀에서 생각해 보고 특히 중도층은 18, 39세대에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유권자 기준으로 보면 그럼 여기서 누가 더 호감 있게 다가설 것인가 아무튼 계속 프레임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올려지시죠? 이렇게 딱 화면 산분할 하는 거.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하긴 해요. 실제로 이제 여권 지지층 소위 30%, 35% 그 안에서는 이미 이제 이준석 대표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민주당 지지층 25%, 30%를 제외한 나머지 한 35%, 40% 되는 국민들이 과연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 사실 너무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건 이제 되게 상대적이에요. 양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쪽 평가도 달라질 텐데 두 번째 선거 명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선거 명제 도전자 프레임이 유리하다. 항상 도전자 프레임이 유리합니다. 선거는. 왜냐하면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변화가 민주당식 변화냐, 국민의힘식 변화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삶을 팍팍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 말은 많이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도전자 프레임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게 정치잖아요, 원래. 그걸 보수 관점에서 바꾸든, 진보 관점에서 바꾸든 세상을 어쨌든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어떤 게 되었냐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뒤로 빼고 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집권당인데 대통령이 낮으니까 대통령을 숨기고 한동훈 위원장을 내세워야 되는 상황인 거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2선 후퇴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2선 후퇴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천권 다 행사하고 난 다음에 형식적 2선 후퇴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굉장히 적을 것이다.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러니까 2012년 오바마 재선 캠프 캠페인을 할 때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른 게 연임이 가능하니까 현직 대통령이 출마를 하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기득권이잖아요. 현직 대통령보다 더 생긴 기득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하고 롬니가 붙었는데 계속 기득권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바마는 원래 2008년에는 어마어마한 도전자 프레임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젊고 도전적인 어떤 걸 가지고서 대통령이 됐는데 2012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오바마가 6월 달 선거가 11월이잖아요. 미국은 6월 달에 CBS인가 MBC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와서 공약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결혼 합법화 공약을 던져요. 미국에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 단체 난리 났고 롬니 신나서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오바마가 도전자가 된 거예요.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에서 선거사에서 되게 유명한 프레임 전략인데 권력의 기득권자가 세상에 대해서 도전할 때 도전자 이미지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이준석 전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도전자 프레임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중도층인 막판에 붙는 중도층을 견인하는 건 도전자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 전쟁에서 민주당은 지금 사실상 답이 좀 안 보여요. 정책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추구한 뭔가 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저는 딱히 기억에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쟁했던 것만 기억이 나요. 이게 없어요. 그러네요. 가령 뭐 예전에 뭐 무상급식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일상.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을 공론화할 때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AI 기술혁명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불안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론화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거를 뭐 오세훈 시장은 참여소득 뭐 이런 개념 참여소득 안심소득 이런 개념으로 지금 보수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논의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후퇴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 가장 큰 패착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을 멈췄기 때문에 도전자 이미지를 잃기 시작했다. 지금은 너무 기득권 이미지가 강하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번 선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밖에 3당도 나와 있는데 선거를 주도해 나가려면 이게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지금은 답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요. 원래 애초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이낙연 전 대표가 구원투수처럼 등장할 거라는 관측들이 제일 많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마저 창당을 해서 나가버리시면 남은 과연 이재명 대표의 대체자 내지는 뭔가 대체제? 일단 공천을 시작했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뭐 이선호태 할 수 있죠. 지금은 공천 다 이제 세팅 다 해놓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때 양당이 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없어서 이재명 대표는 입원에 계시고 요즘에 잘 안 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뭐랄까 혹지 않은 침대 축구한다고 그러는데 공천파동은요. 웬만한 공력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김종인 위원장의 선거 때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냐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공천파동 후유증을 최소화할지를 알고 있거든요.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는지 사실 선거에서 공천 리스크만큼 큰 리스크가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경험이 없고 거기도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큰 폭의 공천 혁신 좋게 말하면 혁신이고 나쁘게 말하면 학살인데 이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파동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물론 우리는 예측하건대 어쨌든 검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케빈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이 공천파동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어떻게 딱 떠오르는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지금은 차선인데 차차선쯤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결단을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서 통합 비대위 체제로 갔으면 분열도 막을 수 있었고 뭐 어쨌든 당이 뭔가 그래도 이렇게 단합해서 뭔가 해보자 뭐 이런 이제 기운이 좀 났을 텐데 지금은 약간 실기를 했고 좀 늦어졌지만 저한테 뭐 그 권한을 준다면 저는 그 대표를 안 그만둔다고 하니 네. 네. 실질적인 이선우퇴죠. 대표를 그만두는 건 아니고 지금 대표를 그만두는 것도 의미가 없고 공천 다 한마당에 그럼 저는 이제 이탄위를 톱으로 아 이탄위를. 저번에도 그 얘기 하셨었죠. 저는 이탄위 예를 들어서 이탄위 비대위원 비대위 체제 가령 김부겸 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우상호 선대본부 상체대로 선거를 치르면 네. 그래도 적어도 큰 실수 없이 괴멸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탄위라는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도전자나 미래 이미지를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탄위 꼭 이탄위 이탄위원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그 70년대생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 저는 혹시 원래 이제 박용진 의원도 사실 대체제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 그렇죠. 박용진 의원이 아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워낙 거의 사실상 정봉주 전 의원이 자객 출마 그렇죠. 박용진 의원도 만약에 뭘 맡기면 파격이겠죠. 통합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런데 이 정도의 어떤 그 움직임이 없으면 도전자 미래 이미지는 이번에 포기하고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제가 좀 궁금증이 드는 거는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닌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정부를 심판하자는 여론이 이렇게 높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 맨날 똑같은데도 늘 지지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막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상황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선거를 지더라고요. 2016년에 새누리당이 그랬어요. 2020년에 새누리당은 정당 지지율이 40일 대 20일이 그랬어요. 완전 따블 체제가 그냥 그 박스가 거의 계속 갔습니다. 이어졌었죠. 그런데 공천파동으로 안철수 탈당을 굉장히 과소평가했습니다. 당시도. 아휴 나가봐야 다 이랬어요. 그렇게 많이 얻을 줄은 몰랐죠. 그런데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안철수가 나가면 민주당 표를 깎아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민주당에서 나갔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대거 탈락시켰습니다. 국민의당 당시에 선거라는 게 이렇게 변수가 커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은 뭐냐 하면 지금 3당이 없으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지난 선거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압승이죠. 압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3당이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중심 프레임이 흔들립니다. 이게 정권심판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프레임에 양당심판론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양당심판론 그러니까 이게 3당이 나왔다는 건 이게 프레임이 복잡해지면 지역구에서 가령 제가 이제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로 짐작해서 대도시에는 후보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골 이런 데는 후보되기 되게 어려운데 대도시에는 후보를 내려고 할 거고 후보들이 올 거예요. 출마를 원하는 후보들이 가장 15% 국민의당이 그때 2016년에 수도권에 대부분 15%를 얻었어요. 15%가 엄청 큰 거잖아요.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한 엄청난 필요가죠. 누구한테도 많이 가져왔느냐 누구한테도 많이 가져왔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국민의힘은 다 이긴다고 새누리당은 다 이긴다고 봤는데 오히려 중도 보수 쪽 표를 흡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 80석 위기론도 나왔었어요. 그때 민주당.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표 당시 두 분이서 전권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120석을 이뤄냈죠. 제3당이 나왔어요. 물론 제3당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냥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럼 민주당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3당이 수도권에 출마해서 두 자릿수 득표를 했다. 이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누구 지지기반을 더 흔들 거냐. 지금 중도층에서 중도층에서 중도층 무당층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요령이 70%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총선 딱 들어가면 원래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중도층 무당층에서. 그런데 이 중도층 무당층은 양당 심판원으로 훨씬 더 많은 영직입니다. 원래 민주당이 싫지만 저쪽에 더 싫어서 찍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잖아요. 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 제3당 출연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인데 이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는 분이 적은 것이 더 큰 위기다. 그런데 좀 정리해보면 민주당에게 더 큰 위기인가요? 국민의힘에게 더 큰 위기인가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극단적으로 제가 예상을 하면 국민의힘은 영국의 자유당이나 프랑스의 사회당이 될 수 있어요. 선거가 끝났더니 어느 날 사라졌어. 당이. 군소정당이 됐어요. 양당 체제에서.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당 파괴력이 압도적일 경우에 중도보수. 저는 이제 이거를 마크롱의 돌풍이 있었잖아요. 저를 이걸 이제 레디컬 센트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급진적 중도주의예요. 급진적 중도주의가 전통적 좌파정당인 사회당을 몰락시켰어요. 프랑스에. 그런데 우리는 우파정당이 몰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국민의힘에 더 큰 위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결과가 될지. 국민의힘이 좀 혁신을 잘해서 뭔가 좀 하면 민주당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는 있죠. 두 가지 경우에서 다 있습니다. 그건 양당하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 신당은 양당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양당이 혁신을 둘 다 안 하면 신당 공간이 넓어지고 그럼 국힘과 민주당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 쪽에는 대체 효과가 있을 거고요. 민주당은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몰락효과 약간 민주당에 타격을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준석이 주도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대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아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중도 보수가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 갖고는 안 되겠다.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만나러 다니면서 국민의힘 쪽도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제가 그때 마크롱 사례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하게 우연히 이번에 천하인 탈당선 하는데 전부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핵심적으로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악마르시라는 데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뭐냐. 사회당을 고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고쳐 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한 거다. 이랬는데 이 세 분의 탈당선은 보세요. 다. 국민의힘을 고쳐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